오늘 전 얼굴 안나오게 찍습니다 요것만 찍겠습니다 아니 앉아도 돼요 다리는 찍을게요 전장님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얼굴 나가서 식사하는 사람 없어 장유암밖에 없어 그러면 저는 얼굴 좀 보여줘요 얘는 왜 이렇게 깜빡하고 근데 옆에 옆에 이렇게 손은 괜찮지? 손은 괜찮지? 응 그러고 얼굴 안나오게끔 멀리서 뒷모습 안몰라 안녕하세요 오시라 그래 한밤중에 모든 거를 좀 빨리 보쳐주세요 한밤중에 해먹이 맛있나봐 한밤중에 해먹을때는 어머니의 해먹은 소리 원인 빠르게 받으세요 밥을 그냥 먹고 왔어요 어머님은 한 번은 노래에 저렴한виkek 주요 다 잡고 다 잡고 나의 바람을 안주 내라지 고등어 부신 먹을 수 없네 나는 참바보다 엄마만 바보 터보 좋은 것 같아 다같이 참았어 한밤중에 먹이 말라 내 줄을 여고 오니 고등고등고등고등 이 한 귀둘 위에 고등어가 손이 젖어져 있네 어머니 보고 눈소리 조금 박혀해 드리네 오늘 통깨에도 고등어가 판을 지내 여러 사람 모여서 고등어 부신 벗고 있구나 손장은 참바보다 고등을 봐도 바보 좋은 것 같아 계속해라 뭐를 이렇게 해먹어라 우리는 계속해서 얻어먹은 애교라 며칠 잠도 못 먹네 너무 빨리 끝났다 너무 빨리 끝났다 너무 빨리 끝났다 너무 빨리 끝났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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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